겨울옷쯤 사둔어른 세탁소에 맡겨줘. 그걸 왜 우리 은수씨한테 시켜?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. 칼이 너무 무서워요. 나는 네가 더 무서워. 어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어? 형제를 반으로 나눠서 없으면 좋겠다. 왜 말 안 했나? 남자는 명예야. 박기상, 할 일이 좀 생겼어? 지방병원장 자리를 제압받았습니다. 축하드려요. 제가 가는 게 괜찮다는 건가요? 선택해 주세요. 하루에 꼭 한 번씩은 웃어요.